요즘 코로나때문에 외출하기도 어렵고 그런대요 이런때는 멋진 드라이브 코스로 한번 다녀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량 지한제에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희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보다 멋진 드라이브 코스로 한번 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함량에서 지지상산을 누르고 있는 지한제이고요 한국의 아름다운 곳은 백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곳은 백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곳은 백선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곳은 백선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